보시면 교육질 저하 없다던 그런 교육부 차관은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고위직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다 좀 전체주의적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의학평가원의 평가기준을 완화시킬 그런 또 무리의 수를 둘 겁니다.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요구했는데 의학평가원에서는 거절을 해버린 거죠. 평가인정기준을 강화하면 성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입학정원 증가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연히 의학께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꼴대를 그냥 게임 앞두고 꼴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이렇게 10% 정도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도 새로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 2사의 구성을 바꾸고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 등을 포함한 평가인정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 거죠. 왜냐하면 정원 10%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주요 변화기 때문에 이미 인정을 받은 의과대학도 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관리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부가 개입해 가지고 이번에 입학정원 10%를 그렇게 배정해 준 학교들을 다 구제할 그런 의학입니다. 또 무리수를 뚫을 것 같아요. 관리들이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 인기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부 배정으로 2025학년 또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 30군데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주요 변화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분이 아주 깐깐하게 생기신 분이네요. 이분이 이제 의평원의 원장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에 국회에 나가 가지고 의대 정원은 늘렸지만 교수하고 교육병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렇게 직격단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학 정원을 정원한 의대별 교육 여건을 조사할 때 한국의학평가원이 참여했느냐에 더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시설 교수 교육병원 모두가 다 부족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불편하게 느낀 거죠.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으로 학생 숫자가 100명 이상 늘었을 때 이들을 가르칠 교수 숫자와 교육병원 규모 등이 미흡한 상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교수 숫자와 교육병원 규모 등을 그의 상하게 늘려야 된다. 아주 정확하고 비유적인 표현은 충북대 외과의사를 그만두신 배정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자동차를 2대 생산하는 여러분들 그런 공장에서 10분간 8대를 바로 그다음 날부터 생산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참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첫 단추를 완전히 엉터리로 끼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휴학을 학생들이 벌써 신청했는데 휴학 신청 이후에 1학기 내내 수업 미참여 수업이 있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대생 휴학의 수리금지 명령을 각 의과대학의 이름들 제시했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휴학 성인도 하지 않고 유급도 아니고 학년 말 가서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학기 등록금은 내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죠.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냥 2학기 등록 안 내면 그 어렵게 들어간 의과대학을 제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월 달에 학생들이 휴직계를 냈는데 휴직을 수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등록할 또 이 학기 돈은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그냥 제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하는 낙수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필수 의료가에는 다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저수가로 인원수가 줄거나 없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현직 외과의사분께서는 올해만 전공기가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모든 연차에 전공기가 사직했기 때문에 최소 4년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400년 지나도 전문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용산과 과천에 가서 항의하시기 바람입니다. 물론 항의한다고 들어줄 사람들은 아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을 벌여야 바뀌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사가 세웅지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덕택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게 곧바로 현실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참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에게 윤 대통령께서 일생일대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는 겁니다.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아는 거 아닐까? 그 의과대학에 여러분 들어간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상위 1% 이내에 드는 인재들일 겁니다. 그게 세상용으로 하게 되면 범생이들이고 모험생이들이 겁니다. 공부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 외에는 딴 걸 생각할 수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 출구차게 공부만 했을 겁니다. 그 전공의들은 당연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밖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필수 오이로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대통령께서 뭐죠? 개안 눈을 열어준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숟가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 학생들이 이제 다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돌고 돈다고 학생들은 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지금 1, 2년 정도 여러분들 힘든 시기 보내더라도 젊은 의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특히 수련일을 해외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의대생들은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밑에 자식들이 전공이나 수련이 의대생 아이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먼저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거든요. 한국의로는 계속 사회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인의 욕심하고 일반 대중들의 여러분들 욕심이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수천만 명이 만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해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궁합은 통하거든요. 젊은 의사분들은 윤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중간에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거물들을 조합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증거물을 조합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는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의 s&p라는 상장지수 s&p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돈을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 10년 지나면 2.5배가 늘어난다. 그게 평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건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새홍짐한 겁니다. 절대 젊은 분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정말 윤 대통령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차관님 진짜 고맙습니다. 조규용 장관님 더더욱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딱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